여러분 절대 하지 마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뜻하지 않게 직진실이 찍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 오늘 별레오라운드라는 코스를 왔는데 중급이라고 해서 좀 걱정되는데 그래도 열심히 타겠습니다 파이팅! 동작는 길이 엎어 저는 이리가 아닌데 이렇게 오오오!! 오오오오!!! 어디서냐? 오늘 실패 원래 내려오던 길인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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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덥질 않고 넘어진 흔적이 확실히 내려오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다시 자전거 타고 싶다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집에서 신소 오면은 아침에 나오는 거 아니야? 얼굴 간 것도 아닌데 뭐 전임 회장님 저 6개월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제가 이제 회장 반지 사장인데 회장 반지요 불러주세요 6개월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남은 6개월 임기 잘 채우면서 더 발전되는 우리 별넴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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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적으로 믿고 따라해 축하해안 달에 최소한 30분 정도는 원래 온라인을 좀 체크해 주신 거 아 알겠습니다. 저 이제 한 번이나는 내가 줄은지 안 줄어 줄 때마다 나 전화가 해. 야 회장이니까 가끔 술도 좀 썩고 그래야 돼. 축하해서 한 마디. 핫 핫 핫 수고합니다. 고맙기 덜레임TV 잘 이끌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울고도. 근데 지난 지난주에 강초 오늘 월간만에 한 번 가봐가지고 한 10여 년도도 지나가지고 좀 가보니까 가능한 사람을 가지고 좋았어요. 그리고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저는 전통 연계가 되니까 훨씬 편하게 갈 수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다음 꼬리를 한 번 많은 상대를 가지고 풀코스를 한 번 먹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상롱이 돼. 많이 먹으면 칼날. 하하하하하 나는 당근 좋았고 숟가락 먹고싼 하는 것보다도 나는 홀로지 덜레. 우리 어라운드. 1, 2, 3. 1, 2, 3. 항상 최고. 1, 2, 3. 별레. 5라운드 활성화에 하여튼 봉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를 가느냐 보다 누구가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우 외장님 힘들어. 우리 별레 NTV에서는 새로운 신입 회원들을 많이 찾고 갈구하고 있습니다. 목말라요. 많이 와가지고 관심 기울여 주시고 함께 합시다. 별레 NTV. 우선. 우선. 일단은 여성 회원들을 많이. 여성 회원 정수대. 여성 회원들을 위해서. 근데 만나는 건 제일 만나. 그러고서 저. 어. 뭐. 사생활 보며 뭐. 대여. 부풀려. 뭐하는 거. 외국 여성 무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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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맞춰 님 뭐. 그러고 우리 뭐. 럼프 형도 만나러 가고. 럼프 형도 만나러 가고. 럼프 형도 만나러 가고. 뒷부리 세게 해? 뒷부리 세게 항상. 탁탁 세게 해. 탁탁 세게 해. 탁탁탁탁. 컷.